이 비트라는 로봇카페는 사람이 없이 24시간 무인화 시스템이 가능하고요. 한 잔에 1분도 안 걸리고 최대 2잔까지 주문 가능합니다. 앱이나 키오스크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. 주문하신 음료가 완성되면 해당 핀번호를 누르시고 음료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주에 이 비트라는 로봇카페는 보면 더 좋은것입니다. 좋은것이 아니죠? 이번에는 도르가에 소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